이번 시간에는 전시관에 의해서 최초의 고대의 영수증의 하나인 캐드몬의 힘의 문학적인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주로 단어음이랄지, 발음이랄지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저자인 캐드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문학적인 기법, 주로 운율과 두운제한 운율과 캐닝, 동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몬의 힘은 최초의 고대의 영시 중에 속하는 건데요. 시거든요. 시기 때문에 운문이죠. 시는 산문과 달리 운율을 지니게 됩니다. 7세부터 11세기까지 고대의 영시 기간에도 예외 없이 운문이 많이 나오고 예외 없이 특정한 운율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두운입니다. 어리트레이션 운율을 지니기 때문에 산문은 리듬의 패턴이 적어요. 반면 운문은 리듬이크 패턴이 강한 것이죠. 비트, 하트 비트같이 말이죠. 그래서 산문은 걷는 것에 비유된다면 운문은 춤추는 것, 댄스에 비유되는 것이죠. 춤추는 것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두운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두운은 유명한 상표 이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라 할지 코, 코, 콜라, 시오, 시오,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라 할지, 엠, 엠사운드, 미키마우스, 상표 이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시인들이 시대에 관계없이 두운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시적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의 존 키치라는 시인이 있게 되는데요. 그 시인의 나이팅게일에 붙이는 시인을 보면 아주 좋은 두운의 예가 나옵니다. With bided bubbles, winking at a brim. 보기에는 bided bubbles, winking at a bri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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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시적 상상력, 영감력이 영감력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시적 상상력이 터져나오는 것을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었을 때 잔, 가해가 거품, 거품이 막 넘쳐나는 것,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사운드의 두운을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시적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형식 두운은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진행됩니다. 모든 시기에 시인들이 두운을 쓰는 예가 있게 되는데 특히 고대형식은 특정한 룰이 있게 됩니다. 그 룰이 무엇인가요? 고대형식은 한 행위, 한 행위가 보통 네 개의 강세가 있습니다. 이 강세에도 프라이머리 강세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컨덜 강세가 있게 되고, 제1강세, 제2강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뷰티풀하게 되면 강세가 가장 강한 강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보통 고대형의 한 행위는 네 개의 강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고대형은 두 행위 가운데 중간 휴지기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행위가 통상 두 개의 강세를 지니게 되고요. 반행 가운데가 중간 휴지기, 시즈라 혹은 포즈라는 중간 휴지기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반행이 둔으로 연결되는데, 처음 반행의 두 군데 강세 중 가장 강세를 받는 음절의 철자, 자음이나 혹은 사운드, 소리가 다른 곳에서 반복될 때 이것을 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드먼의 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캐드먼의 힘을 중심으로 예문을 보면서, 시행을 보면서 둔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보게 되면, 누 슐론, 해리에안, 헤어본 리체스 웨르드 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 단어, 해리에안, 해리에안 할 때, 해, 헤, 이 사운드가, 그 후반부 반응에 헤어본 리체스, 해, 헤어본 리체스 할 때, 해, 여기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을 보게 되면, 메어터 대스 메아터, 안드 히스 모디에 쌍크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MMM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반부 반응을 보게 되면, 메어터 할 때 메, 두 번째 단어, 메아터 할 때 메, 이 메 사운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모디에 쌍크, M-O, 모, 모디에 쌍크 할 때, 그 모드, 마인드, 마인드한 뜻의 M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같은 경우는, 메 사운드가 반복이 되고 둔이 되고, 그 다음에 M 철자가 또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둔은 철자, 같은 철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 둔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강세가 오는 것을 아느냐 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는 주로 이제 문장에 있어서, 혹은 한 행에 있어서, 한 구절에 있어서 강세를 받는 단어들, 푼사,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주된 동사일 경우 강세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have라 할지, 비동사 같은 것은 강세가 없는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possess, 소유하다, cherish, 소중히하다 할 때는 강세가 동사임에도 강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행을 보게 되면, etched, written, all, on, staled,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etched, eternal, a, a 사운드가 후반부, o, 할 때, o 사운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음인 경우는 갓거나 소리가 비슷한 경우에 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드몬 힘을 보게 되면요. 전반, 총 구형인데, 구형 모드가 예외 없이 둔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뭡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콘시스턴트, 아주 일정하고 말이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고대형시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고대형시들은 일정한 이 둔을 따르게 됩니다. 둔이 또 중세 문화에 들어와서 없어지다가, 14세기 후반기에, the girl and the girl and the girl and the night 같은 시에서 다시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보신 것 같아요. 둔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뜻을 지니는 동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둔을 자유자재로 사양했다. 고대형시같이, 이것은 시인의 어휘 능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아가씨가 아름답다. 아가씨가 아름답다. 그러면 아, 아, 사운드 둔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아가씨라는 단어는 아가씨 말고도 처녀, 숙녀, 여러 가지 여자 뜻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아름답다와 둔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로 시작하는 처녀, 아가씨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아름답다. 처녀가 아름답다 하게 되면, 아하고 아름답다의 아하고 둔이 안 맞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둔 법칙에 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여자, 처녀, 숙녀, 아가씨가 있게 되는데 둔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옆에 이웃하는 다른 단어들과 둔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다른 옆에 있는 단어의 강세를 받는 음절의 철저한 사운드가 같은 것을 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굉장히 말아야만이 시인이 둔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인의 어의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캐닝을 보게 되는데요. 캐닝은 굉장히 흥미로운 글하는 표음기법입니다. 고대 형식에 쓰는 캐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역시 고대 시인들의 놀란 어의 조합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표음기법이고 어의 조합이죠. 캐닝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왕곡대칭법. 혹은 제가 규명한 것은 묘사적 복합명사, 두 개의 명사, 혹은 명사 상당 어구가 들어가가지고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명사가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륨한족이랄지, 북극 스칸드라미아, 올드 노스라일지, 고대의 영어, 이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왕곡어법이며, 비우적 표현이며, 또 예두른 표현에 속하게 됩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하죠. 이 고대의 영어에 쉽, 배가 있습니다. SHIP, 고대의 영어의 배는 SCIP, 쉽표거든요. 그런데 쉽가 있는데 쉽을 안 쓰고 이들리다 읽습니다. 이들리다. 그런데 앞에 이드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리더, 뒤에 부분 리더라는 것은 가르는 것의 뜻이에요. 그래서 파도하고 가르는 것, 파도를 가르는 것, 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캐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파도하고 가르는 것은 전혀 의미상의 공통점이 없어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두 개의 명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의미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캐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시 보게 되면 새, 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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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바다인데요. C,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흐른 라드, 앞에 흐르는 고래, 라드는 로드, 고래의 길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래의 길, 앞에 고래하고 길은 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엮어서 악취 있게 콤바인드 했을 경우는 그게 바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흘레오 브레그, 흘레오 브레그는 앞에 흘레오가 치이크, 뺨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레그라는 것은 뒷부분은 가드, 방어, 방어하는 것, 뺨을 방어하는 것, 바로 헬멧, 헬멧, 투구 있지 않습니까? 투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보고자 하면 헤레, 셔프, 앞에 헤레라는 뜻은 배터리예요. 셔프라는 뜻은 드레스예요. 전장터의 옷, 뭐겠습니까? 갑옷, 암호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같이 그 단이란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 같이 캐닝, 두 개의 복합명서를 조합해가지고 평강기법을 쓰느냐. 이 반행에서 요구들은 최소한의 운율이 있게 돼요. 강세 운율이 있게 되는데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캐닝을 썼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닝의 힘에서 어떤 게 적용이 되느냐. 일행 B에 보게 되면은 Have on riches 라고 나오거든요. Have on riches. 앞에 Have on heaven. 뒤에 rich는 kingdom. 그러니까 heaven, kingdom. 합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heaven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다른 의미가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천국을 형사하게 된다 이거시죠. 그 다음에 이 행에서 보게 되면 모두 예상크가 나오거든요. 모두 앞에 모두는 mind. 예상크는 바로 무슨 뜻인 거 아니? 예상크는 thought입니다. thought.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뭐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중, will, intention, 혹은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 그럼 7행을 보게 되면 We don't have a heart. We don't have a heart. 앞에 we don't have a heart. middle이 뜻입니다. 이 heart라는 것은 dwelling, 사는 곳, dwelling place, 혹은 earth, ground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땅, 가운데 땅 합쳐가지고 이게 바로 earth, 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고대 결를만족들의 생각이 우주, 지구라는 것은 궁창 속의 한 가운데 있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견해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 같은 것을 이제 캐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캐닝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동격은 position, variation,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변어, 동격, 변어,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평화하는 거이건데요. 의미가 다른 어휘들이 사용돼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사용된 기쁨이 바로 동격입니다. 이 동격은 프레드릭 클레이브라는 아주 위대한 뭐입니까? 그리고 전설적인 고대의 영문학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프레드릭 클레이브의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고대의 영시의 동격의 사용은 바로 고대의 영시의 영혼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soul. 그 정도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 정도를 많이 쓰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일한 한 개의 대상이 여러 단어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지칭되어진다. 이걸 동격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같이 이제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여러 개의 그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여러 개의 단어들이, 구들이 동원되게 되는데 이 각자의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줘요. 하나의 지칭,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이나 정체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동원되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알려주는데 다른 동격들이 더 많은 것들을 또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ditional information을 providing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동격은 대상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규명해 준다. 이러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올프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예아츠족의 왕이었다. 여기서 베올프라는 주인공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베올프가 누군가 하니 예아츠족의 왕이었다. 그런데 베올프하고 예아츠족의 왕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독립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올프도 동격, 예아츠족의 왕도 동격 이런 동격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베올프 주인공에 대한 정체성,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올프는 주인공 이름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동격의 사용에 의해서 예아츠족의 왕, 이거에 의해서 베올프가 신분이 왕이구나. 족속은 예아츠족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격이 사용도록 이래 가지고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들의 속성, 특성 그리고 정체성들이 더 확연히 규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시에서 캐지몬의 힘에서 이제 동격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도록 하게 되죠. 일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칭 대상들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첫째 일행에서는 말이죠. 해본 리체스 웨아르드, 천국의 보호자 이행에서는 메오트데스 메아트 재는 자의 힘 삼행에서는 울레페드라의 영광의 아버지 사행에서는 애체들이 된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 오행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요. 육행에서는 슈펜드, 창조자, 만드는 자, 창조자 칠행에서는 웨아르드, 가디언, 보호자 일행과 같지요. 팔행도 사행과 같은 애체들이 된 영원한 하나님 이터널파, 이터널 로우드 구행에서는 프레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총 구행인데 팔행에 걸쳐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걸 제외하고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의 새로운 단어들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동원된 단어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 특성, 정체성이 더 자세하게 규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격의 사용이란 것은 소설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소설의 성격을 분석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동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능자,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또 보호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단어들에 의해서 속성이 더 구체적으로 구역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캐드몬의 신은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행의 메오토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메오토드도 창조자 하나님인데 이 메오토드의 문자력 해석은 우리하고 좀 낯설은 그런 개념이에요. 메오토드는 인피니티브 동사원형이 바로 메탄이에요. 메탄의 원뜻은 무엇을 재다 이 뜻입니다. 재다. 명상이기 때문에 메오토드는 재는 자 이 뜻이에요. 무엇을 재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재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재일까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의 양, 선한 행위, 악한 행위의 양, 믿음의 양 이런 것들을 재이신 분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메오토드 하나님을 지칭하는 재는 자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그러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행비에서 하나님이 오르 온스테알드의 입형을 쓰게 되거든요. 오르라는 것은 더 비기닝 온스테알드라는 뜻은 스텔란 투 이스태블리시 새돔 푸트 무엇을 놓다 시작을 놓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 시작을 놓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어휘 구절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더 비기닝 시작을 놓았다 시작을 놓았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놓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이죠. 시작은 반드시 시간과 연관했을 때 가능한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몸을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을 시작했다 다 시간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을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을 놓았다 시간의 단초 시간의 시작을 놓았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시작을 놓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시간 밖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의미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즉 집에 기초를 놓았다 집에 시작이 기초인데 집에 기초를 놓았다 하는 이 말은 다시 풀었으면 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자가 사람이 기초 작업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시작을 놓았다 즉 시간의 시초 처음을 놓았다 이것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초월자의 의미가 오르 온스테알드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월자 시간을 초월한 초월자의 모습이 앞에 바로 액체드리텐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과 또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의 그 동질성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교한 어휘 조합을 통한 고대 영시 캐니몬의 힘의 표현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캐닝 그 다음에 동격 혹은 베리에이션 변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 문학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표현을 보입니다. 지금 같이 살펴본 것처럼 고대 영시 캐니몬의 힘에서는 말이죠. 특수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캐닝 이랄지 동격 이런 표현 기법은 아주 독특하고 난해한 어휘를 조합해가지고 콤바인 해가지고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교한 표현 기법이 고대 영시 영시의 처음인 고대 영시부터 발전이 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고대 영시가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강의가 고대 영시 캐니몬의 힘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다른 고대 영시를 가지고 고대 영시의 발음 그리고 해석 그리고 문학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